아 예 뭐 저 사장님이 교수님이시라는 얘기 하던데 예 아 여긴 뭐 오히려 너무 소개하면 안될 것 같애 하하하하 아니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예 그럴까봐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지금 옆으로 해서 아기자기한 온천입니다 여기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가격대는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이 좋아요 분위기는 온천 칠백 고지 칠백 고지에 온천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온 높이가 해발 700m 래요 거기에 필레 온천입니다 두 가지로 놀래요 너무 작아서 놀래고 또 물이 너무 좋아서 놀랍니다 행복한 저녁입니다 제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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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